안녕하세요. 백고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알트폰에 관해서입니다. 알트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알트폰이라는 것은 KT, SKT, 그리고 LG 그렇게 3개의 통신망을 일단 주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통신망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알트폰을 사용하면 뭐가 좋냐면 용음제가 저렴해집니다. 대신에 오지라던가 와이파이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오지는 다운반성 속도가 무지 빠르잖아요. 일단은 오지하고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 알트폰에서도 그리고 용음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용음제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 거에 스크린샷을 찍어 나왔는데 봄에 금방 아실 겁니다. 저는 데이터 위에 보면은 5기가 5기가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음성하고 영상은 200분 통화 그리고 문자는 무제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게이지가 보이죠? 빨간색으로 이 빨간색 게이지가 현재 남은 시간하고 잔여 사용할 수 있는 그건데요. 문자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다 빨간색 돼 있는 상황이고 영상하고 음성은 200분 통화 그러니까 이번 통화하고 영상통화를 합쳐가지고 아무거나 200분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제가 좀 많이 사용했거든요. 요번에 유튜브 영상에 찍는다고 하면서 데이터를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900씩 구매가 있네요. 이것도 자기한테 맞는 거를 파악해가지고 예의적으로 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달에 돈 내는 금액은 67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내고 있는 게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지금 남은 시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바로 표기할 수 있게 어플도 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운받으셔서 설정이 나오면은 이렇게 바로 표기가 되니까 남은 게 얼마인지 그걸 확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TV 하고 그리고 휴대폰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랑 똑같은 조건을 가입한다면 12,900원으로 휴대폰 요금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저는 결합 상품을 사용했어요. TV 결합 상품을 사용해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2만 900원 6700원 저기 2만 7500원이잖아 2만 7600원이네 2만 7600원 되네요. 다른 에퀸는 내고 있어요. 그래서 TV 하고 휴대폰 요금은 아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필요한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창에 내놔 테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영상 옆에 보면은 네몰타이 영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V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설명이 제가 이렇게 작성한 게 나와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영상이 이만큼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